구독자님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도 봄 또다리 칠탕 갑니다. 2021년 3월 6일 토요일 조금입니다. 토요일이라서 오늘 손님들 많이 오고 계시네요. 열심히 흔들어 가지고 좋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자님 오늘은 제가 오늘 채비를 다르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도다리 습성이 약간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반짝반짝 그리고 그래서 오도가 여기 샀습니다. 바늘을 열어볼게요.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 도다리는 잘 삼킵니다. 삼켜 가지고 바늘을 쭉 빼면 고기가 빨리 죽어요. 그래서 바늘을 잘라야 되는데 여기 소비가 좀 많겠죠. 그게 조금 단점입니다.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한 개씩 끓이가 자 여기 목줄에서 바늘 바늘은 네 두 번 드리고 바늘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한쪽에는 야광 먼저 한쪽에는 빨간색 먼저 자 야광 넣겠습니다. 축광 축광 축광입니다. 축광 요거 였고 네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빨간색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다리 유혹해 보겠습니다. 요런 자세들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바로 묶으시면 됩니다. 펜드에다가 이렇게 바로 묶으시면 돼요. 자 이래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요런 자 근데 여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셨는데 고기는 다 삼켰을 때 요거를 이제 또 빼야되요. 자 일단 요런 체비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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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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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까 전에 먹고 주꾸미 두 마리 살짝 데쳤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잔 먹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일단 너너미 부터 쫀득쫀득해 피지네 피에서 피 바로 빼가지고 왔거든요 음 맛나네 또다리 돼지크페가 와사비가 막히도 안 꺼냈습니다 네 음 아 맛있네 오늘 도다리한테 홈러 왔습니다 예 또다리고 또다리지만은 오늘 기상이에요 9시 한 40분 정도 되니까 새파람 터져가지고 예 바람 피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되데 예 제가 점심 먹고 바로 차량 접었습니다 예 오늘 잡은거 노레미 3마리 도다리 노레미 3마리 도다리 4마리인가 밥머리 2마리 먹고 예 2마리 갖고 생글이고 주꾸미고 2마리 하고 예 뭐 이리 하면 됐으면 안 됐습니까 예 바람 잘 쐬고 예 뭐 뭐 한잔 먹으면 되지 이게 뭐 힐링 아니겠습니까 주말에 물론 뭐 철저 해가지고 고기도 많이 잡고 손맛도 뭐 많이 보고 해가면 좋지 매번 뭐 바다가 끌 수 있습니까 항상 뭐 바다가 주는 만큼 용왕님이 주시는 만큼 갖고 와야지 아 맛있네 주꾸미 해볼까 으아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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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네 어 내일부터 기상 좋대 응 내일부터 기상 좋고 응 아까 도다리 그 구슬 아니십니까 그 빨간 구슬하고 야간 예 그랬는데 그거 했네 그거 했더만은 뭐 노레미가 잘 모네 모르겠습니다 노레미 많아서 그런건지 노레미가 잘 모네 예 이정도면 육만은 행복 아니겠습니까 예 술안주에 뭐 바다 바람 잘 쐬고 뭐 내 끼를 혼만 고기를 아버지지 뭐 기상에 뭐 좋아지야 뭐 원래 나하고 맡긴데 음 음 음 살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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